수정이가 밤에 혼자 뭘 하는지 너무 궁금해 궁금하다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실험해본 경일과 사물의 비밀은 1시간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루 최대 3번까지 가능하다 오우 수영이가 나한테 안 어울리나? 아니야 좋아 좋아 충분히 좋아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려나? 누굴 말하는거지? 난 분명 아닐테고 대체 누굴 말하는거야? 수영이가 설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 도대체하는 사람이 생겼나? 수영이가 생겼나? 수영이가 생겼나? 맞다 기다릴까? 아..들어가 볼까? 시간이 다.. 음.. 아..다른 각도에서 수염이의 모습을 보고 싶어 보고 싶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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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까 낮이랑 똑같은? 어떻게 된 거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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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아닌가? 분명 이건 좋아할 거야 난 아니겠지 아니.. 아니.. 아멘 아멘